자 우리 이제 그 뒤에 독해 강의 두번째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천일문 강의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31에서 34 단어 테스트부터 먼저 봅니다. 공책 준비해놓고 쌤이 띄워주는 화면 보면서 단어 뜻 외운 거 적습니다. 알겠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31에서 34 1차 단어 시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차 테스트 정답입니다. 이제 쳤던 거 가지고 채점해 보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5개 이상 틀린 사람들은 다시 공부를 하고 나서 뒤에 보여주는 2차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자 2차 테스트입니다. 자 2차 테스트입니다. 자 2차 테스트 정답입니다. 최점 합시오. 자 2차 테스트입니다. 자 2차 테스트입니다. 자 2차 테스트는 반드시 쌤한테 인증샷 보냅니다. 지금 이 앞에 나오는 형태랑 이 문장의 패턴이 어떠냐면은 이 논리적 관계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랑 이 즉 다시 말해서 이야기는 두 개가 동일한 형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제시문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의 강력한 습관은 can cancel out 자 우리 cancel out 하면 뭐냐면은 무언가를 치소시켜버리다. 이 말은 무언가를 무효화하다라는 뜻이야.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무언 무엇을 상쇄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즉 강력한 습관 하나만 있으면 두 개 또는 more or less 그 이상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덜 강력한 습관들을 상쇄할 수가 있대. 즉 강한 거 하나가 있으면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덜 강력한 습관을 상쇄할 수 있어. 자 in terms of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뭐뭐라는 점에서 또는 뭔가 무언 무엇의 측면에서 뭐 이 정도의 뜻이야. 자 그러면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즉 영향력인 측면에서 이 말이야. 그럼 이때 이 그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습관들을 말하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강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덜 강력한 습관을 상쇄시킬 수 있단다. 자 요 말이 들어올 뉘앙스가 읽어나가면서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이거는 런던 대학교에서 시행한 건데 Habit Formation Process 습관을 뭐하는 Formation 하면 형성이죠. 이 습관의 형성 프로세스 과정이 Took Anywhere From 18 to 254 days 요 때 Took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 시간 따위가 뭐할 거다? 걸리다의 뜻일 거야. 알겠지? 됐죠? 즉 Anywhere 이 그 정도 이 말이야 그 어느 정도 뜻이거든 즉 18에서 한 254일 정도 시간이 걸렸대 또 앞에 나오는 이 연구가 또한 뭐를 발견했냐면 좀 더 복잡한 습관 뭐와 같은 골프채를 뭐하는 것과 같은 스윙하는 거는 휘두르는 거죠. 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좀 더 복잡한 행동들은 얘가 주어겠지 좀 더 복잡한 행동들은 Required More Time For a Habit to Form 자 요 때 For이라는 거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하는데 이 습관이 뭐하는데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단다. 그냥 일반적인 습관 형성하는 데는 18에서 254일 정도 걸리고 좀 더 복잡한 것들 복잡한 행동들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습관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단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한 거 그 다음에 덜 복잡한 거 두 개 나왔어요. 좀 더 덜 복잡한 습관들 뭐와 같은 습관들이야? Such as Teaching Children to Brush Their Teeth Everyday 이 맨날 맨날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 이빨 닦는 거 있죠? 너네 지금 이 닦았나? 이 닦고 듣고 있나? 안 닦은 사람 있지? 알았어. 다 듣고 닦아. 자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빨을 매일매일 닦으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좀 덜 뭐한 습관이 있다 얘들아? 그렇지. 좀 덜 복잡한 습관들이 Could be formed 뭐 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대. In a matter of days 즉 이 며칠 안에 이 말이야 즉 며칠 안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복잡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덜 복잡한 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야 갑자기? 에이씨 우리 집에 있는 저 아리아가 갑자기 반응을 안 해? 자 여튼 좀 덜 복잡한 것들은 이 며칠 안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잘 못 들었어요. 너 아니야. 왜 자꾸 그래? 가만히 있어 아리아. 너 아니다. 들어가라. 자 바로 형용사의 형태인 보어가 먼저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목적어가 뒤로 이동한 경우다. 원래라면은 메이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목적어 형태가 뒤로 이동해 있다라는 거야. 즉 대 디아를 명백하게 했다라는 거거든. 즉 습관은 올 수 있대. 많은 쉐입 형태나 사이즈 크기나 그 다음에 되게 쉐이드 쉐이드라는 건 되게 원래는 그림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되게 미묘한 차이 정도의 뜻이야. 되게 미묘한 차이로 오는데 이 각각은 되게 특별한 뭐가 있냐면 수준이 있어요. 복잡성의 수준 즉 복잡성이 다르잖아. 각각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각각 다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알겠지? 됐어? 그래서 어떤 습관을 뭐하는 거는 어댑션 채택하는 것은 자 우리 어댑션 했었습니다. 채택 또는 입양의 뜻이 있다. 알겠지? 됐죠? 이해했습니까? 채택 또는 입양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습관을 채택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친데 뭐보다? 다른 것들보다 즉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얘들아 자 일단은 지금 앞에 거를 읽어봤을 때 위에 나왔던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강력한 게 다른 강력한 덜 강력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상세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봐 5번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 나오고 나서 이 예시에 뭔가 상세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들어왔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들어야 된다? 5번이 돼야 되겠지 즉 이 어떤 습관의 채택이라는 게 결국 앞에 나오는 어떤 것들 이게 하나의 어떤 강력한 습관을 말하는 거고 이 하나의 강력한 습관 같은 게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보다 즉 다른 것들이라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덜 강력한 습관들 있죠 그런 습관들에 더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나와있으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해서라는 말로 5번에서 풀어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제발 되게 스윗 드링크 하면은 되게 단 음료들 있죠 이 단 음료를 마시는 게 나쁜 습관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결국 하나의 강력한 습관을 얘기하는 거겠고 그게 결국 어떤 습관이냐면 부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영양분의 이런 여러가지 이점들을 뭐 시킬 수 있다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돼야 돼 5번 돼야 된다 알겠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양문 한 번만 볼게요 요양문 뒤에 있으니까 요양문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12번에 자 보자 according to the experiment 실험에 따르면 face to face contact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얘야 face to face 하면은 이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는 게 이거를 뭐 했다 초래했단다 더 많은 A를 초래했대 뭐보다 electronic interaction 이거는 전자기기로 상호적용 맞대는 거겠지 근데 비록 후자가 자 뒤에 나온 이 단어를 잘 봐야 돼 the letter 하면은 후자야 만약에 the former 이란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전자가 되겠지 그죠 엘라 잠깐만요 쌤 이거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좀 시키고 나서 잠깐만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봐 1분만 1분만 기다리소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예약시간을 잘못 설정해놨네 아 얘들아 이 뭔가 영상을 올려서 하는 것도 할 짓이 아니다 정말 힘들다 쌤이 힘들다 잠깐만 수능특강 10강 3번부터 11강 강의 첫 번째 자 또 쌤이 썸네일을 친히 제작해서 이 썸네일을 또 이용해 먹어줘야 되거든 얘들아 아 여기 있다 아주 생생한 지금 후를 듣고 있죠 얘들아 예약 걸어놓고 자 계속 갑니다 얘들아 자 이때 그럼 말하는 후자는 결국 무슨 색깔이겠어 얘들아 파란 색깔이겠지 맞지 그럼 이 후자가 was allowed to interact 그러면 이거는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특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딱 두 개로 나누어 줬어 페이스트 페이스 컨텍트의 특징과 그 다음에 전자기기로 하는 이 상호작용의 특징을 찾아줘야 된다고 알겠지 됐어 네 그럼 잘 보자 얘들아 일단은 보면은 지금 앞부분부터 이렇게 나와있어 자 이 앞에 뭔가 이제 실험의 이야기 나왔는데 이 실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페이스트 페이스 컨텍트가 뭐하대 중요하단다 알겠지 됐어 이게 중요하대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 얘들아 자 봐 지금 어떤 그룹의 실험이 나왔고 이 실험의 결과가 지금 뒤에서 이어질 거야 알겠지 자 보자 자 여기 보면 이 말을 잘 봐야 돼 met in person 자 in person 단어가 무슨 뜻이야 직접 만났다 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쌤이 노란색깔로 끄는 거야 이게 결국 페이스트 페이스 의 이야기니까 자 직접 만났던 그룹이 어떻대 얘들아 특징 찾아 더 잘했단다 됐죠 뭔가 더 잘 워크 이랬대 그럼 이거는 더 많은 뭐를 초래한 걸까 협력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반면에 못개들아 뒤에 나온 특징 보자 전자기기야 전자기기 근데 전자기기는 지금 되게 뭐했어 fed apart 되게 뭐 시켰대 서로를 분리시켰대 그럼 별로 좋지 않았던 거잖아 맞지 맞아 무너졌다는 거야 조직이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욕구를 다른 그룹의 욕구보다 더 앞서서 했단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특징은 뭐냐면 전자기기를 통한 이 후자의 경우가 이 빈칸하기 보니까 더 짧게 하는지 더 길게 하는지 상호정위를 좀 더 길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자 이게 얘들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어떤 어떤 게 나와야 되죠 네 전자기기를 통한 상호작용이 좀 더 사람들끼리의 시간이 어때 얘들아 봐봐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것만 알면 되는데 지금 페이스트 페이스는 10분 했고 뒤에 보니까 다른 그룹은 엘렉트로인 인트랙션은 30분 했지 이거는 시간을 좀 더 뭐 어떻게 길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돼야 돼 1번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지 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13번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느낌 잡읍시다 우리 같이 자 그럼 보자 By almost every matter 모든 matter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겠지 거의 모든 기준들에 의해서 뭔가 분화 교육 literacy 우리 literacy 한 뜻이 뭡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이런 불황 교육이랑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의 모든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이 보면은 중국이 서양보다 더 superior 뭐하다 우수했대 우리 superior 하면은 우수한 뜻이잖아 맞지 그 반대말이 열등한으로 inferior 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중국이 서양보다 더 우월한 한 달 그럼 보자 이 중국인은요 produce the word finest tactile and ceramic and introduce the word first paper money 이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뭐한 우리 fine 하면은 뭐냐면은 잘 봐 일단 이때 tactile 우리 tactile 하면은 직물이거든 직물 fine은 되게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fine 하면 우리가 너네 다 아는 찐딴 뜻 뭐 있어 I'm fine 할 때 되게 괜찮은 또는 뭔가 좋은의 뜻이 있지 그 다음에 또 fine 이런 뜻도 있어 고급의 그래서 되게 fine dining 하면은 되게 고급 비싼 식사들 있잖아 그 다음에 fine은 무슨 뜻도 있냐면 섬세한의 뜻도 있고 또는 가능의 뜻도 있어 그래서 너네 그 연필 뭐 펜 같은 거 사면은 두꺼운 부분에는 뭐 볼드로 적혀 있거나 얇은 부분은 fine이라고 적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는 곳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finest가 요런 뜻이야 가장 가느다란 직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세라맥 하면 도자기죠 가장 가는 직물과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introduce 자 이때 introduce 중요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할 때 이때 introduce는 뭐 소개하다 뜻이겠지만 우리 introduce는 어떤 뜻도 있어 도입하다 뜻도 있지 여기서 그런 뜻이야 즉 세계 최초의 종이 종이 paper money 즉 지폐겠죠 맞죠 세계 최초의 지폐를 도입했다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이때의 데이는 앞에 나오는 중국인을 반든 말이겠죠 they've pioneered advances in ship related technology too 역시 배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advance가 뭐야 발전 진보죠 진보나 발전을 말하는 말이지 발전을 pioneer 하면 개척하다 잖아 즉 계속 중국인들 우월한 거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why european we're still using tiny ships powered by muscles 자 그럼 뭐에 의해서 근력 근육 있죠 muscle muscle에 의해서 powered 된다라는 거는 작동되는 정도의 뉘앙스겠지 여전히 유럽 사람들은 이 근육에 의해서 작동되는 되게 작은 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즉시 비교하면서 중국인들 좋은 점 이야기하고 있지 맞지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은 we're sailing huge sectioned ships with up to 500 men 인마는 이제 중국은 아주 크고 뭐한 sectioned 뭐 되어 있다 뭔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 뜻이야 section이 구역의 뜻이니까 뭔가 구역이 딱 나누어진 배를 sail 항했다는 거야 이게 누구와 함께 500명의 이제 선원들도 있었대 이게 대단했다는 거야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거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은 뭐가 있다라고 믿었냐면 오직 하나의 heaven 하나의 하늘 뭐 이게 제국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야 중국의 계속 장점 5월의 때 이야기인데 4번은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하늘 하늘이란 존재 즉 지배자 emperor 하면은 황제잖아 갑자기 황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라고 나와있으니까 4번 태아인데 안되겠죠 전체 주제와 어긋나지 그럼 5번은 한번 보자 5번은 맞는지 보자 meanwhile 하면 뜻이 뭐냐면은 한편 이런 뜻이야 한편으로 이런 뜻이야 한편 using advances in core and hydraulic machine 잘봐 이 코얼은 석탄이잖아 그지 이 석탄과 그 다음에 수력에 의한 기계에서의 advances 발전을 사용해서 자 분사 부문 이제 들어봐 콤마 찍고 ing 앞에 나오고 끝났잖아 분사 부문이지 이 발전을 사용해서 이 중국인들은 아주 impressive amount of goods 자 뭔지 알죠 얘들아 상당히 인상적인 양의 제품을 만들어냈대 얘네 우월한 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 4번만 지금 방향성이 어긋났다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 얘들아 14번 글의 순서야 자 일단 우리 제시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시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샘이랑 앞에서 단서 찾는 거 연습했잖아 한 번 더 단서를 한 번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벳 나스미트라는 이 사람은 was a single mother 어떤 싱글 마음이었대 알겠지 아 근데 trying to separate her young son on the small pay she received as a secretary in a Dallas bank 자 하나씩 볼게 그녀가 이제 얘가 뭐로서 이 달라스 은행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secretary가 뭐야 비서잖아 맞지 맞아 이 비서로서 그녀가 뭐하는 받는 작은 돈으로 그녀의 어린 아들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싱글 mother 됐어 됐냐 자 근데 one of her main jobs was to type letters for her employer 이 엄마가 이제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녀의 employer 누구를 위해서 사장이잖아 고용한 사람이니까 이 사장을 위해서 뭐를 치는 거였어 letters 이제 편 그 뭔가 이제 글자를 뭐 편지를 뭐 타자로 치거나 타자 치는 게 이 사람이 일이었대 비서니까 자 그러면은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자 뭔가 뭐 조금 짧고 얘들아 잘봐 A번 보면은 마침내 나와있어 그 아이디어 어 얘들아 마침내 그 아이디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건 절대 먼저 못 나오겠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아이디어야 the idea 그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관사 쓰임이야 그게 그 아이디어라는 건 앞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야 자 B번 보면 이 말 있죠 그것들을 타이핑하면서 자 이때 데무로 받았다라는 건 이 데명사가 무슨 명사다 뭔가 타이핑하는 대상인 복수명사가 나와야지 데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A번 본래 복수명사 안 보이지 절대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없어 A, B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B번은 아 C번 얘들아 이 마지막 부분에 복수명사 데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보니까 secretaries 비서밖에 없는데 비서를 타이핑하겠니 절대 안 되겠지 아 그럼이다 우리 이거 생각나야지 아까 제시문에 비번에 뭐 있었어 이 편지를 있었죠 맞죠 이때 이 복수명사의 letters them은 앞에 나오는 letters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지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letters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는 뭘까 이거 단서에 있었지 자 뭐다 봐 마침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C번은 보니까 그녀가 계속해서 이 아이디어를 자 뭐 뭐 했다라고 나와있지 이 아이디어 나왔어 이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있어겠지 어디에 비번 마지막 부분에 존재하죠 어떻게 artists paint over their mistake why not try it with typing mistake 자 이렇게 되어있죠 발 화가들은 이 자신들의 실수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즉 덧칠한다는 거잖아 근데 한번 그것을 why not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 실수 같은 것들이잖아 맞지 맞아 타이핑 이것들 이제 타이핑 실수에다가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 아이디어로 애가 뭐를 번 거야 돈을 번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B 다음에 C가 먼저 나오고 나서 마침내 이 아이디어로 뭐를 벌었어 돈을 벌었다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 알겠지 이해했죠 자 순서 문제들아 단서만 잘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Rejection Rejection Reject 거절하다 의 명사니까 거절이겠지 거절은 Can be defined 뭐 될 수 있어 정의될 수 있대 자 뭐로써 정의될 수 있어 The act of minimizing The value of a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네가 다른 사람들과 뭐하는 Relationship은 뭐 맺는 거야 관계 맺는 거잖아 그지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가치를 뭐 시키는 행위야 최소화 시키는 행위래 우리 minimize 하면 최소화 시키다 이런 행위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정의 자체가 약간 a bit 뭐 하긴 해 abstract 하대 우리 abstract 하면 뜻이 뭡니까 추상적이네 뜻이지 약간 추상적이라서 Please allow me to explain it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을 뭐 하려 그래 설명 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때 그것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정의겠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설명을 해보겠다 이거 알겠지 됐죠 자 그럼 A번 발발 A번의 예를 들어 이 줄리가 이 마이크의 요구를 뭐 한다면 Turn down 하면은 거절하다 이듯이야 근데 이 거절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일단은 얘가 제가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뭐 해보겠다 그랬어 설명해보겠다라고 그랬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줄리가 마이크의 요구를 뭐 거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으니까 이 예시는 A번은 먼저 들어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내가 이 관계의 가치를 최소화시킨다라고 말할 때 어? 내가 이 Minimize the Value of a Relationship 위에 아까 나와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말할 때 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잘 못 잡을 수도 있어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 올소요 얘들아 또한 자 뭔가 앞에 부연적인 추가적 설명이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녀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다 이 말이지 자 우리 제시문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해가 절대 없었다 됐어? 그 다음에 마이크도 나오고 쉬도 나왔으니까 그럼 절대로 봐봐 B번에서 지금 이 He or she cared less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지만은 이 그녀나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없어 얘는 어디에 있냐면 A번에 나오는 누구다? 이 줄리를 말하는 거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C랑 A는 무조건 붙어야 돼 어떻게? A가 먼저 나오고 나서 C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거를 C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뒤에 나오는 거를 맞지? A, C가 붙어있어야 돼 자 A, C 붙어있는 거 찾아봐 이거 둘 중에 하나죠 맞지? 자 그럼 볼게 자 B번이 과연 C번 다음에 나올 수 있을까? 볼까? 자 보자 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의미한데 아 됐어 얘들아 자 이거 지금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지가 뭐를 설명해 보겠다 그랬지 정의를 설명해 본다 그랬지 이 정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B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돼야 돼? B의 C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얘들아 그 뭐 자고 그러는 거 아니죠 벌써 뭐 지금 혹시 뭐 침대에 누워서 막 듣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맞지? 잘하고 있나? 민서야 은결아 응? 잘하고 있나? 우리 윤진이는 잘하고 있나? 예나는 듣고 있을란가? 우리 뭐 경연이는 뭐 이거를 지금 토요일날 듣고 앉아있나 이게 참 정민이가 지금 계속 뭔가 나한테 연락을 안하고 이 공부한 증거물을 제시 안하는 거 보니 상당히 수상한데 쌤이 내일까지 기다려줬다가 바로 집에 전화 때리겠습니다 준순이도 마찬가지야 연락 1도 없어 지금 그 다음에 재현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쌤이 내일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분 한번 볼게요 계속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래 자 그럼 보자 Years earlier 자 수년 전에 이 말이야 히가 나왔을 때 우리는 히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히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고 그가 had met some members of utopian society 이 유토피아의 사회의 구성원을 만났대 근데 자 이때는 일단 관계대명사가 후잖아 이런 걸 주의해줘야 돼 이때 후는 이 구성원들을 말하는 말이겠지 유토피아 사회의 구성원이 그냥 사람이니까 후로 꾸며줬으니까 멤버스를 수직해줄 수밖에 없어 그 똑같은 unused or clothing이야 자 여러분 이게 조금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좀 unused 비범한 옷을 입었대 그 똑같은 옷이 어떤 옷일까라는 이해가 나오고 있다고 알겠지 잘 봐 얘들아 자 자 볼게 자 이름 어려운 이 사람이 가리발디가 was a general 자 우리 블랙팬스 보면 예스 제너러 이렇게 하죠 이때 제너러가 명사로 무슨 뜻이다 그렇지 장군의 뜻이야 즉 인마가 장군인데 어떤 장군이냐면 who played a large role in Italian unification movement 자 이때 유니피케이션 하면 통일이죠 유니파이가 통합화될 뜻이 있으니까 유니파이가 통합화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피케이션이 통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장군이래 이름이 싹 다 이탈리아인처럼 보이죠 근데 이 통일운동에서 그가 그의 솔저들이 뭐 하겠어 사역동사 이미지 복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뭐 하게 하다야 사역동사 이미지 즉 이 장군이 자신들의 군인들을 병사들을 입게 했어 뭐를 빨간색 셔츠를 입게 했단 말이야 for a reason 어떤 한 이유로 그렇게 했단다 알겠지 얘가 과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보자 뭔가 옷 입혔다 얘기 나와있어요 맞죠 근데 그가 그들에게 why they dressed that way 왜 그렇게 입었는지를 물어봤대 그가 그들에게 갑자기 얘들아 이 갑자기 물어봤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뎀은 갑자기 얘네가 입혀놓고 나서 갑자기 물어봤겠냐 지가 입어라 해놓고 니 왜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겠어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거 정답 몇 번이야 2번이겠지 얘들아 봐 이때의 뎀은 누구야 이때의 뎀이 앞에 넣은 유토피아의 이 어떤 멤버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똑같은 옷이라는 거는 결국 이 빨간색 셔츠인 거야 알겠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죠 자 얘들아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 이 belonging 같은 단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뜻이니까 이런 a sense of belonging 같은 단어는 소속감 정도로 쓰는 단어겠죠 맞아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by chance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우연히 이거 쌤이랑 천일문 하면서 했었어요 by chance 또는 by accident 똑같은 말이었죠 그지 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얘들아 명백하죠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게요 나 17번도 이런 거 좋아 왜냐하면 이 앞에 뭐가 나오니까 그럼으로 라고 나오면은 이 앞뒤 문장의 자체가 원인과 결과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지 즉 인과관계만 잘 따져보면은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먼저 보면은 get 목적어 to 부정서 형태 나왔지 get은 뜻이 뭐 뭐 하게 하다의 뜻이야 목적어 다음에 툴을 취하지만 하게 하다의 뜻이 있어 자 그럼 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 하게 하는 거 도와주게 하는 것은 주어제 동명사 주어고 동사 뒤에 s 붙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게 하는 것은 너의 chances of 자 chances of 한번 밑줄 꺼보고 자 우리 chances of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뭐 할 뭐뭐의 가능성 정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너의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거야 즉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우게끔 하는 게 너의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준대 자 근데 이게 뭐 함으로써 그래 네가 너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거야 또 너의 뭐를 능력을 to maximum advantage 뭔가 어떻게 최대한 뭐 하게 유리하게 뜻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이 시간이랑 그 다음에 능력을 어떻게 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네가 뭐 할 수 있게끔 너의 시간과 너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대의 이익으로 하게 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야 최대한 뭐 하게 유리하게 한다는 거야 지에게 이익이 되게 알겠지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increase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됐냐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자 다른 사람이 누구를 도우죠 너를 뭐하게 해 돕게 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죠 네 좋아 그 다음 원인과 결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서도 있으면 한번 잡아볼게요 읽어가면서 자 일단 보자 자 언젠가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having to ask others for assistance doesn't mark you as being weak or having failed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for assistance 뭐를 assistance 한번 알죠 도움이잖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뭐 해야 하는 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 너를 뭐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 거야 특징 짓지 않을 거야 참 약하네 네 실패했네라고 특징 짓지 않을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것은 단지 뭘 의미하냐면 네가 인간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몽겠지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 이때의 있은 앞에 나오는 이걸로 말하는 거겠지 다른 사람에게 뭐를 요청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봐 don't let false pride stand in the way of your dream coming true 자 요 단어 잘 보세요 stand in the way of 자 직역함 이거야 이거의 길에 서 있어 뭐가 가는 길에 서 있으면 이게 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뭐하다의 뜻이냐면 방해하다의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의 꿈이 come true 하면 뜻이 뭔데 dream will come true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실현되다의 뜻이야 자 요런 거 한번 잘 봐야 봐 이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요 ing가 와야 되는데 이 ing 앞에 나와 있는 너의 꿈들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뭐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알겠지 해석해보면 이거야 너의 꿈들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뭐가 잘못된 자부심이 알겠지 그 잘못된 자부심 뭔지 알지 즉 내가 있잖아 내 혼자서 할 수 없는데 괜히 지 혼자서 막 센척하고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자부심이지 그게 이제 너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야 알겠지 세상은 너무 뭐해 복잡해서 any one person 어떤 한 사람이 알거나 be skilled at 우리 be skilled at 하면 어디어디에 뭐한 능숙하다 이 뜻이지 뭐 skilled at까지 보면은 그러면 모든 것에다 능숙할 수가 없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 즉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삶은 또 뭐해 너무 불확신해서 자 우리 투투 형태 배웠죠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 뜻이지 즉 삶은 너무 불확실해서 단지 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만 dependent 의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겠지 됐어 즉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삶은 너무 불확실해요 라고 하면서 그럼으로 라는 결과가 나야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게끔 해라 이거야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슬도 잘 봐야지 그것 즉 그것이라는 말이 앞에 없단 말이지 그것이 삶이겠어 아니야 이때 이 씨 가리키는 게 뭐다 이 제 씨문에 나와있던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돕게 하는 거를 가리키는 말이야 알겠지 그것이 또한 이라고 나오면서 또 얘들아 또한 되게 wonderful way to turn someone 누군가에게 turn 뭐할 수 있는 이 기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수식이 들어왔고 그것이 또한 어떤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나오니까 그것이 또한이 났으니까 그거는 좋은 의미일 거 아니야 이거는 삶이 뭐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로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 되겠고 이 마지막 문장에 요거 잘 보세요 CASB 형태 있죠 이 뜻 뭐야 A를 많이 했죠 B라고 여기다 의 뜻이었지 맞지 맞지 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네 꼭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넘어갑시다 자 역시 요양문 먼저 읽는다 자 18번 요양문 먼저 봅시다 when the plant workers were allowed to become a few things about their job 자 누가 플랜트가 여기서 우리 명사로 무슨 뜻이야 갑자기 뭐 식물 노동자겠니 이게 아니라 공장이겠지 야 여기서 차지되고 공장 노동자들의 특징이 남았제 공장 노동자들이 몇 가지 것을 뭐 하는지 보자 얘네들이 A 한데 그러면은 그들은 use their self-discipline 자 self-discipline 위에 나와있제 뭐라고 나와있어 위에 자재야 자재 알겠지 자재를 이용하여 이거 자재 그 스스로 자재하는 능력 알죠 자재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대 봐 계속 주체는 똑같아 농장 뭐라는 거야 공장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가 이제 뭐를 사용해서 자재력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봐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또 연구 나왔지 우리 보통 보면은 이 독해에서 40번 문제에 해당하는 요약문은 보통 많은 다수의 문제들이 이런 실험에 대한 결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이 실험의 결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때 이제 조립 라인 생산자가 공장 생산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노동자들 알겠죠 자 봐야 이 농당 농당이래 이 공장 노동자들이 were given 뭐 했대 받았대 받았대 쌤이 be given 뒤에 무엇무엇을이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을 받다의 뜻이라 그랬지 공식적인 authority를 받았대 우리 authority 하면 뜻이 뭐야 그렇지 권한이나 권이야 공식적인 권위를 받았어 근데 작은 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받았단 말이야 아 됐어 자기가 자기를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대 아 됐네 얘들아 봐 뭐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권위를 받게 된 거지 그럼 몇 가지 것들을 지가 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럼 자제력을 썼대 자제력 썼다는 말 어디 있을까 자제력 썼다는 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이 직원들에게 a sense of control 뭔가 통제력을 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자제력 얼마나 많은 자제력을 그들이 그들의 일에 뭐 했는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보여줬대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뭐를 주는 거다 통제력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자신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잘 봐 우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봐 nothing else changed래 자 그럼 뭐 했어 1번이 돼야 되겠죠 얘들아 그지 네 맞아요 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뭔가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한번 볼게 I'm the same quality time spent with your child is it important 그래서 나는 말하려는 게 아니야 뭐를 너의 아이와 보내진 quality time 어떤 시간이야 이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더 중요해 데디아가 진주하겠지 너랑 너의 스포우자 하면 뜻이 뭐야 배우자지 너와 너의 배우자가 질적인 시간을 서로 같이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아 이거 맞네 좀 더 자기들한테 좋은 결혼 생활 내가 조금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맞벌이 부부가 판발 일주일에 몇 번 정도요 이 7일 중에서 몇 번 5번 정도 너는 오직 3 hours together 몇 시간만 같이 있어요 3시간만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럼 that's all the more reason for you to put your spouse first during that time 그래서 그것이 all the more reason 그렇게 더욱이 많은 뭐가 될 거야 이유가 될 거라고 알겠지 됐어 그래서 어떤 이유냐면 누가 의미상해 주어져 네가 투부정서 의미상해 주어지 너의 배우자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라 이거야 그 시기 동안에 그럼 그 시기는 어떤 시기겠어 당연히 그 시기는 앞에 나왔던 이 5일 7일 중에 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몇 시간 아 이거 아니고 3시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3시간이 그 시간 되겠죠 그래서 parents need time together as husband and wife 부모님들이 같이 시간이 필요하되 같이 시간이 있어야 된대 뭐로써? 남편과 부인으로써 그래서 아이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뭐를 볼 필요가 있어? 우리 C 무슨 동사인 줄 알죠? 지각 동사지 자신들의 부모들이 ING 또는 동사원형 가능하죠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남편과 부인은 이해해야 된대 고독이 위협이 아니래 오히려 이롭단다 야 혼자 있으면 이롭대 갑자기 우리 솔리티덤 고독인데 갑자기 혼자 있으면 이롭다에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라 4번 정답이죠 전체 지금 주제랑 어긋나고 있잖아 얘들아 맞죠? 그래서 마지막 이거 빼고 5번 문장을 봐봐 얘들아 이거 다 지우고 지우고 나서 5번 문장 보면은 자신들의 부모들의 이런 강한 친밀한 결혼 생활을 봄으로써 아이들은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좋은 관계가 가족에서의 핵심 요소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됐냐?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상 마지막 지문 20번까지만 풀이할게요 원래 30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욕심이었나 싶네 자 일단은 우리 제시문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There is a fascinating story from the 1950s 1950년대로부터 아주 뭐한 이야기가 있어? fascinating 뭐한? 흥미로운의 뜻이 알겠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위치라는 거는 콤마 위치 알죠? 계속적 용법이고 이때는 무슨 말을 받는 거겠어?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받는 말이겠지? 이 이야기는 serve to 동사원형이야 우리 serve to 동사원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뭐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serve는 타 동사로 무언가를 접대하다 또는 뭔가 제공하다 의 뜻도 있지만 serve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의 뜻이 있고요 만약에 serve 에즈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의 뜻도 있어야 알겠지 둘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제발 근데 이 이야기는 뭐하는 도움이 되냐면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illustrate 뭐를 어떻게 우리의 old reaction 이 오래된 뭐가 반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끼치는지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대 즉 우리의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도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1950년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오래된 반응 이 반응이 오랜 예전에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우리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됐지 자 자 볼게들아 봐 일단 이거 정답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잊혀진 군인이야 얘들아 갑자기 이러한 잊혀진 군인 군인이야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군인이 뭔가 잊혀져야지 잊혀졌다 얘기 나와야지 어디 있어 얘들아 쉽다 볼래 자 군인들 뭐 했대 잊혀졌지 맞지 됐어 됐냐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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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보면 이제 일본 해군이 일본 해군이 일본 해군이 어땠어 어떻게 했대 그쵸 이 Pacific 전체에 이 말이죠 throughout the Pacific 이 태평양 전체에 있는 많은 어디에 있는 작은 섬들에 있는 군인을 leave behind 우리 leave behind 하면은 내버려 두다 요정도 이시거든 이 섬에다가 인마들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즉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군인들에 대해서 잊었단 말이야 잊혀진 군인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앞에 나오는 예를 받아야 돼 그리고 무조건 B랑 A는 붙어야 돼 알겠지 B A 붙는 거 한번 찾아봐 다행히도 B A 붙는 거 이렇게 있지 C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C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잘 봐 수년 동안 군인들은 dutyfully 뭐야 그러니까 duty가 원래 무슨 뜻인데 의무자 남았지 이거 duty 알제 근데 이제 이거를 dutyfully 하면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이 말은 충실하게 뜻이거든 충실하게 자신들의 총을 오일도 발라놓고 또 계속 remain alert 깨어있었다라는 거거든 아 이거 알기 전에 이것만 보면 되겠다 봐 그 이야기는 뭐뭐에 관한 거래 어 앞에 나왔던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이거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받아야 되겠네 무조건 B가 앞에 올 수밖에 없어 C는 무조건 자연적으로 어디 뒤에 와야 되겠지 정답 몇 번 돼야 돼 2번 돼야 된다고 알겠죠 자 이해했지 얘들아 오케이 자 이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면서 내가 어디를 놓쳤고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수정의 과정이 있어야지 늡니다 알겠죠 자 여튼 이거 이제 독해 강의는 마무리 됐고 뭐 다음 주는 학원에서 꼭 수업을 해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세요 알겠죠 표에 맞춰 있는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계속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요